미래를 앞선 기술들이 빠른 속도로 적용되고 있는 세종시의 옛 모습은 어땠을까요? 현재의 순간에서 미래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만큼 역사의 소중한 자취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요. 과거 세종시의 세밀한 부분을 보여주는 유물부터 옛 가문의 흔적까지 담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세종 지역의 옛 순간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를 강연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. 세종시 연기면에 옛 흔적이 담겨있는 연성지. 조선시대 당시 연기현으로 존재했던 세종 지역의 여러 문화가 담긴 대표적인 지리지입니다. 세상을 떠난 후 세종시 금남면에 묻힌 문신 남이용의 모습을 담은 영정입니다. 세종의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의령 남씨의 후손이자 병자호란 당시 소연세자를 호유했던 인물입니다. 이처럼 세종시의 옛 자취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40여 점의 유물들을 엿볼 수 있는 세종시립민속박물관 순회전이 박연문화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과거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세종의 세밀한 지형이 모두 담긴 지형도부터, 세종의 뿌리를 둔 남양홍씨, 결정장씨 등 세종지역 옛 가문들이 남긴 족보와 교지까지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됐습니다. 이 외에도 겸재정선의 선면산수도 같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도 전시돼 의미를 더했습니다. 이번 순회전시를 계기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리고 역사적 가치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전시를 개최하게 됐고요. 특히 그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우리 지역 유물들이 공개돼 시민들 반응도 좋습니다. 이런 전시장이 원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심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관람을 의미있게 감상을 했고요. 우리 고향의 문화재와의 슬픔을 우리 시민들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순회전시회를 여러 곳에서 자주... 세종지역의 역사가 구현된 이런 전시기회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. BTV 뉴스 강현진입니다.